아 오늘요 문... 문질... 안녕하세요 아저씨와 고양이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문질이 카페에 왔습니다 한번 불러 보실...보실게요 여기도 이래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 포토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포장은 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면핳 수구멍 헹구 Server k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참 좋네요. 주차장도 좋고 외관도 멋이 있습니다. 자, 컷!